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초콜릿 5개 감싸고 바로 바로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번 경기는 자 넬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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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서 SCP가 하나 바로 나갑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 바로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시면 알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위치를 바로 파악하는 것인데 자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고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보여주세요 자 슈퍼 플래그 슈퍼 플래그 슈퍼 플래그 하는데 도배하다가 강태당하고 블랙이스트 쳐맞기 전에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고 자 갑니다 자 일단 드론 찍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드론의 움직임이죠 자 살려면 이거를 파악할 수 없기를 빕니다 자 파악할 수 없다면은 짱이에요 아 아 아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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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저 저 주발 아 존나 아깝다 이 시키 뭐야 근데 빌드가 자 배럭스 서폴을 안 지웠죠 지금 팔 브럭 아 미친놈이네 대놓고 팔 브럭 하고 있어 대놓고 팔 브럭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저그가 공격적으로 플레이 나왔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왜 팔 브럭 빌드 가는거지 지금 자아 이거는 뭐 잘해 망했죠 지금 네 이.. 아 이게 뭐 제가 안 들켰으면 좋았을텐데 에 뭐 들키면서 뭐 그렇게 나쁜건 없습니다 또 네 자아 에스칩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에스칩이 된다 드론 자 침뱉을 수 있어요 뭐하네 선생님 침이나 쳐 맞아라 자 이러면서 때리고 자 여기서 오버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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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찍었다 자아 아 아 나이스 자 일단 제가 실수해가지고 지금 오버롯을 늦게 찍혀가지고 약간 저걸링 늦게 나온다는 점밖에 지금 뭐 실수한건 없거든요 자아 자 중요한거는 자 오버롯 좀 찍고 자아 사내방이 팔베록이기 때문에 초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 공격을 못막는다는거죠 사내방 자 저걸링 찍구요 자 한번 사내방한테 압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걸링 바로 깔찍으면서 자 사내방 한번 강하게 아 밀어붙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아 사내방이 지금 중요한거는 자아 SC블리가 지금 멍청한게 있죠 에 이거 숨겨놓으면 사내방 전략적인 승부로 띄울 수 있는데 아 아쉽게도 뭐 그냥 보여주면서 그냥 죽네요 자 일단 중요한거는 지금 SC블리가 나와갔다는거 아이 지금 저거 저걸링이 나갔다는거 그리고 중요한거는 제가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들어갈거죠 네 무한한 상대방 아 지금 사내방이 저렇게 플레이하는데 저렇게 플레이하면 안됩니다 지금 네 망했어요 사내방 갑니다 자 지금 사내방 망했죠 네 이거를 이 저걸링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네 이것도 공격도 못해 예 공격도 못하고 수비밖에 수비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아 수비도 못하죠 지금 사내방이 무한하여 네 벼럭시 깨고 이거 어떻게 할건데 지금 바로 깼어 바로 던져걸링이야 바로 던져걸링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못하죠 자 그럼 던져찍고 자 두루루루루루룩 자 SCV 계속 잡습니다 이거 게이드 예 이거 SCV만 잡으면 돼 이거 벼럭스 계속 받으면서 네 이거 벼럭스 짓는 SCV만 계속 잡아도 이득이에요 네 이거 훨씬 훨씬 계속 이득 보는거 아니야 자 그렇죠 아 결국 취소 네 이런 팩토리도 못들어가고 망했습니다 그냥 빌드 자체 지금 망해 썩었어 지금 네 썩었습니다 지금 에 그럼 데리고 파이드로 길 들어가는 자체부터는 망했어요 네 중요한거는 저걸링 많기때문에 SCV만 다같이 오른데 지금 저걸링한테 노출되거든요 노출 아 마린노출 네 남자분 보기싫지만 어쨌든 네 잡아먹습니다 네 아 뭐나먹어야죠 배고플때 자 뭐래 자꾸 자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고 나 이 해처리 때문에 설마 도발당했거든요 이거 주발 자 그러면서 중요한거는 성큰 지을수있다라는거 넬룸 자 넬룸넛이 안나가봐 넬룸 넬룸 자 무한한의 삶이 길막하고 있네 지구에 에 전혀 잘하네 이 새끼 자 어쨌든 바로바로 딱 찍어주고 SCV 잡고 네 배너풀고 네 이사가네 세뇌방 네 이사하네 네 이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디가네 세뇌방 아 쩌쩌 자 여러분 가볍게 승리를 가능합니다